안녕하세요. 저는 울플러의 베이비슬링입니다. 제가 추고 있는 장르는요. 프리스타 힙합 댄스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울플러의 팀의 특징과 장점은 저희 팀 댄서들 모두 다 프리스타일 힙합 댄스가 가능한 댄서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프리스타일에 강하다는 게 저희의 장점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여자분들이다보니 좀 섬세한 면들이 있어요. 그래서 퍼포먼스적으로도 잘 맞춰서 만들어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. 댄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를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도 몇 년 동안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수업을 강의를 했었고 그때마다 신입생들을 봤을 때 항상 열정 가득하고 춤에 대한 기대감과 열정이 가득했던 그런 댄서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춤에 관심이 많은 댄서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.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수업과정을 진행하는 학생들도 있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이 학교에 와서 춤을 얼마나 재미있게 추고 또 열정 있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서울종합예술학교 화이팅!